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약간의 응원, 그리고 안타까움, 애증, 그리고 세계적인 종목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주제입니다. 태권 세븐이든 태극 세븐이든 이름이 무엇이 중한 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부 다 구조대에서 구조를 외치고 계세요. 종목 게시반 들어가 보세요. 난 몇 층에 있니? 난 몇 층에 있니? 구조대가 언제 오느니? 자, 다른 나라 잘나가는 시가총액 1위들은 과연 종목 게시판에, 만약에 그런 해외 증시에도 종목 게시판이 있겠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맨 위에서 한참 밑을 내려다보면서 와, 엄청나게 높이 올라왔네 이러고 있을까요? 다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대를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전부 다 신고 갑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해외 증시 투자자들 말고 그 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 예를 들어 스웨덴 증시면 스웨덴 국민들, 스웨덴 국민들, 스페인 국민들,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민들까지. 우리 아르헨티나 지금 망한지 알잖아요. 아르헨티나 시가총액 1위가 메르카드 리브레라는 아마존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냥 투자해서 쉽게 100%, 200% 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유자 투자에서 지금 안 되니까 소형주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 테마주 투자자들, 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에 양도도수세를 내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쉽게 한국인들 만날 수 있는 클럽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클럽에서 옷뱅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 더 내고 프리미엄 클럽을 가죠. 그런 느낌입니다. 뒤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영화죠. 7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패러디해서 리메이크해서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작품이 아니고요. 원래 오리지널이. 매그니피센트가 멋있는 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습니다.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인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시가총액 1위죠. 그렇죠? 시가총액 1위인데 계속 날아갔잖아요. 얘네들은 굳이 소용주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방구석을 뒤져서 보물을 찾고 있어야 돼. 그냥 보물을 찾으려고 했더니 먼지통만 나와. 그렇죠? 걔네들은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서 딱 보이는 큰 인형, 곰인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M&M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에서 M&M. M&M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M&M만 또 따로 떨어져서 나오고. 요즘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가 폼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일라일일리를 넣느니, 치폴레를 넣느니. 후보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4명이 죽거든요. 3명이 죽어요. 여기서 영화에서. 3명이 죽으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뒤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총잡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가 세븐이 만약에 와해가 돼서 M&M이라고 따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지금 4명이 죽거든요. 실제로도. 아까 3명이었는데. 4명이 죽고 3명이 남아요. M&M이 또 3명이 남았잖아요. 그럼 4명의 멤버가 또 새로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시가총의 큰 애들이. 굳이 시가총의 작은 애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큰 대로 편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대로 계속 편중되고 있어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시가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가 소외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외가 돼도 걱정이 없는 게 그냥 큰 거니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미국만 그러냐? 유럽, 일본도 다 그래요. 유럽, 일본도. 유럽에는 그래놀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래놀라 먹으시는 분도 많이 있죠? 원래 예전에 콤프라이트를 먹었습니다. 콤프레이크를. 콤프레이크가 곡물 이름이에요. 그게 나중에 상품명으로 된 거죠. 그런데 콤프레이크가 요즘에는 다 그래놀라를 먹죠. 그거를 떼서 유럽에서 그래놀라스가 가고 있어요. 영국의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G, 스위스 제약사의 로슈엘 R,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R의 A,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케 노, 그리고 프랑스 화장품 로레알, 갖고 있는 명품업체 LVMH의 L,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A,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의 SAP의 S, 이걸 따서 11입니다. 이게 그래놀라스예요. 여기에 보시면 제약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영국의 시가총의 1위가 아스트라제네카고요. 덴마크의 시가총의 1위가 노보노디스크인데, 노보노디스크는 유럽 전체 시가총의 1위예요. 여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놀라라는 걸 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놀라처럼 건강에 좋은 그래놀라, 그리고 이 아까 앞에 이름을 딴 거에서 또 나온 거죠. 이런 애들이 지금 시가총의 1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일. 네덜란드의 시가총의 1위는 ASML이에요. 굳이 시가총의 1위를 하면 되지, 굳이 작은 걸 찾아낼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매그니피센트 7처럼 그래놀라스의 시가총의 1위가 점점 꺼지고 있어요. 일본은 또 뭐가 있느냐. 이 매그니피센트의 원래 원조 영화가 뭡니까? 사무라이 7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솔직히 싫은데 그 당시에 이 시대를 풍자한, 그려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 7이 매그니피센트의 원조죠. 그리고 이 매그니피센트의 원조가 원래 황야의 7인인데 그거를 사무라이 7인에서 계승한 거죠. 이게 사무라이 7인입니다. 이 50년대 일본 영화의 완전히 황금기 시대에 라쇼몽이라는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거예요. 아카데미상 만든 라쇼몽 영화 만든 그 감독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온 건데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스크린홀딩스,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 도요타 자동차, 스바루, 종합상사 미쓰비시. 이거 워렌 버펫이 투자했잖아요. 이거 7개가 사무라이 7입니다. 여기서 일본 시가총의 1위는 도요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사무라이 7이든, 매그딘피스 7이든, 그래놀라스든 이름도 멋있는데 그냥 이름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시가총에게 초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쭉쭉쭉쭉 하니까 굳이 딴 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인공이 없으니까 뭐 이거 엑스트라분들을 뭐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중이 적잖아요. 비중이 적은 건 팩트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인공이 비리비리 하니까 엑스트라 보이지도 않는 저기 얼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걸 또 찾아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대사조차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주인공에서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주인공이 비리비리 하니까 뒤에 거를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작업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제목대로 태권 세븐이든 태극 세븐이든 태극 일레븐이든 그 종목 7개인지 11개인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라임을 맞추려면 사무라이 세븐이든 매그니피테스 세븐이든 그래놀라스 일레븐이든 7이나 11을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거를 막 70일에 굳이 끼어넣으려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역량도 안 되는데 끼어넣어가지고 세븐 일레븐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뭐 차은우 어쩌고 뭐 있었나? 그러니까 그 만드는 라임이 재밌는 거에다가 실제적인 내실이 있어야지 그냥 라임만 맞춰서 재미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직접 실제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어쨌든 만들어야 돼. 지금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제가 정한다고 이게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골드만 삭산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가니까 언론에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더 확산한 거예요. 뭐 이거 제가 한다고 확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LB, 알테오젠 뭐 이런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뭐 태권 세븐이든 태국 세븐이든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지금 말했던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사무레이 세븐처럼 정말 강력하게 간다고 하면 그럼 그때는 정말 자랑스럽게 태국 세븐, 태권 세븐이든 언론에서 깔아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악플도 안 달려요. 만약에 태국 세븐이든 태권 세븐이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삼성전자가 비리비리하게 안 가버려요. 그럼 댓글에 뭐가 달렸겠어요? 야 남들 뭐 괜히 그 이름만 벤치마킹해서 조회수 올리려는 건지 실제로 가지도 않는 거를 저기다가 사무레이 세븐이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다가 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이걸 그냥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전제로 말했잖아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응원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의 1위들이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다시 읊어보면 예를 들어 덴마크의 1위 노모노디스크 영국의 1위 아스트라제네카 네덜란드의 1위 ASML 미국의 1위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본이 1위가 도요타 자동차 시가총의 1위가 전부 다 이거를 이끌고 있어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태극세븐이나 태권세븐이나 만든다면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부각이 되려면 무조건 시가총의 1위인 삼성전자는 가야 돼요. 안 가면 그냥 그거예요. 복제판. 그냥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비디오 정품 구하기 그러니까 싸구려 복제판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태권세븐, 태극세븐이 가려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무조건 가야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미국이나 저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에 비해서도 가지도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대만은 저런 걸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대만은 저런 걸 만들지 않았지만 대만의 시가총의 1위는 TSMC입니다. TSMC도 봐봐요. 구조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총의 1위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처럼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도요타 모터스의 일본 시가총의 1위입니다. 얘도 구조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시가총의 1위가 이렇게 산으로 가 있는데 방금 TSMC가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일본 증시 1위 도요타 모터스 대만 증시 1위 TSMC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구조대가 9만 6,800원, 9만 5,000원, 9만 원대에서 전부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 이상을 가야지 대만의 TSMC나 일본의 도요타 이 정도 수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이제 태권 세븐이든 태극 세븐이든 그걸 언론에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달면 그게 만약 삼성전자는 안 가고 그냥 저렇게 이름만 붙이잖아요. 그러면 악플 달려가지고 태권 세븐, 태극 세븐 그거 일주일도 못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욕하는 것 같았지만 삼성전자가 잘 가라고 채찍질을 한 겁니다. 제발 제 채찍질을 받고 삼성전자가 군둥이가 뜨거워서라도 날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삼성전자 가자!